자 이번 시간에는 웹브라우저와 자바스크립트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뭐 실수분 아니니까요. 그냥 편한 마음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웹브라우저 위에서 동작하는 기술은 크게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술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하나의 웹페이지를 만들고, 웹사이트를 만들고, 또 웹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각각의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자 우선 HTML부터 살펴보시죠. 자 HTML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정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정보 자체가 HTML이고 인터넷의 역사를 놓고 봤을 때 처음 웹의 역사를 놓고 봤을 때 처음 웹이 등장했을 때 초창기의 모습은 우선 첫 번째로 웹브라우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웹서버가 있었죠. 그래서 웹서버가 하는 역할은 어떤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가 웹브라우저의 요청에 따라서 웹브라우저가 요청을 하면 그 정보를 웹서버가 웹브라우저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웹브라우저의 카운터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바로 웹서버죠. 그리고 이 웹서버에 HTML 문서가 저장이 되어 있고 그 HTML 문서는 웹브라우저가 요청을 했을 때 그 HTML 문서를 웹서버가 웹브라우저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자 이게 초창기의 웹의 모습입니다. 웹이 처음 세상에 등장했을 때는 딱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HTML이라는 것은 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웹의 시작이면서 또 여전히 웹에서 가장 중요한 웹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보를 담아내는 또는 정보를 표현하는 언어가 바로 HTML인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코드를 제가 실행을 시켜보면 자 이렇게 생긴 웹페이지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기본적인 정보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CSS인데요. CSS는 정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디자인을 담당하고 외모를 담당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CSS를 통해서 방금 보셨던 이 웹페이지 그냥 시커맣게만 되어 있는 이 웹페이지의 내용을 한 번 바꿔볼까요? 자 우선 저는 이 아이디라고 이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부분을 붉은색으로 한 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태그를 셀렉티드로 지정을 하고요. 자 그리고 그리고 head라는 태그 태그를 만들고 style 태그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다가 아이디가 셀렉티드인 태그 에 컬러를 붉은색으로 한다 라고 이렇게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자 우리 수업은 CSS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CSS를 어 지금 이미 이 정도의 내용은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걸 저는 전제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정도가 이해가 안 가시면 우리 오리엔테이션 수업에 보시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선행학습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요. 그걸 꼭 보시고 선행학습 하시고 이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얘를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요 마지막에 있는 저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부분이 붉은색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시각적인 변화를 어 CSS를 통해서 우리가 이 구현을 한 겁니다. 바로 그래서 CSS는 정보를 꾸며주는 역할 정보를 디자인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이제 우리의 관심사인 자바스크립트인데요. 자바스크립트는 프로그래밍적으로 HTML을 또는 웹브라우저를 제어하는 것이 바로 자바스크립트가 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제가 음 적용을 좀 해보면 자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버튼을 하나 만들고요. 그 버튼을 클릭했을 때 현재 보고 계신 이 웹페이지의 디자인이 바뀌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디자인 자체는 CSS가 하는 것이지만 그 바뀐 디자인으로 변경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제어하는 것은 자바스크립트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CSS나 HTML은 이미 만들어진 웹페이지의 디자인을 동쪽으로 바꾸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 우선 버튼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제가 여기다가 버튼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input type은 button이라고 하고 value는 dark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제가 버튼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사용자가 여기 있는 디자인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우선 어 변경된 디자인을 먼저 코딩을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body의 class 가 dark인 경우에 dark인 경우에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 dark라고 하면 이렇게 되면 이 점은 class를 의미하니까 이 body를 가리키게 되죠. 자 dark라고 하는 어 클래스 를 가지고 있는 태그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랙으로 하고 자 그 다음에 글씨의 색깔은 화이트로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이 확 바뀌었죠. 이거는 아직 css에 대한 내용일 뿐이에요. 자 그리고 dark라고 하는 이 클래스 네임을 dark를 가지고 있는 태그의 하위 태그 중에 샵 셀렉티드 샵 셀렉티드는 아이디 값이 셀렉티드인 태그 즉 얘를 가리키는 거죠. 자 이 태그에 컬러를 yellow로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으로 바뀌었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에 있는 이 body의 클래스 값을 없애고 그리고 열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흰색으로 표시가 되죠. 자 그 상태에서 제가 이 dark를 클릭했을 때 여기 있는 디자인이 방금 보셨던 이런 모습으로 바뀌려면 이 코드는 이 코드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바로 여기에 있는 현재는 dark가 없는 이 부분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여기 있는 body라는 태그에 클래스 값으로 dark가 생기면 디자인이 바뀌겠죠? 바로 그것을 자바스크립트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코드를 작성해 볼게요. 자 여기 있는 내용 자체는 지금 우리가 100% 이해해야 되는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자바스크립트가 웹페이지를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라는 그 사실에만 주목을 해 주세요. 예 여기 있는 내용 이해 안 가도 상관없어요. 자 onclick 자 이건 뭐냐면 사용자가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여기에 등장하는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실행되도록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다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을 해서 작에서 다큐멘트 body의 클래쓰네임은 다크다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용자가 바로 여기 있는 어 이 태그가 뭐죠? 바로 얘죠. 이 태그에 해당되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자 여기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실행이 되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다큐멘트 문서에 바디, 바디는 얘를 가르켜요. 바디 태그에 클래스 네임 값으로 다크를 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실행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마치 여기 있는 바디에 클래스 네임으로 다크가 들어간 것과 똑같은 효과가 프로그래밍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정말 그런지 한번 확인해볼까요? 제가 여기서 이 다크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디자인이 바뀝니다. 자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개발자 도구라는 걸 통해서 정말로 바뀌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도구의 사용법도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이 바디라는 태그는 뒤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은 깔끔한 태그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자 여기 있는 이 바디라는 태그의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 얘를 클릭하니까 보시는 것처럼 클래스는 다크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문서는 이 문서의 바디 태그는 다크라는 클래스 값을 갖고 자연스럽게 이 위에 있는 css 선언이 적용이 되면서 디자인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이 프로그래밍 쪽으로 현재 웹페이지 또는 웹브라우저를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음 html은 무엇을 담당하나요? 바로 정보 자체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다른 거 아무도 아무것도 없어도 이것은 꼭 있어야 되는 건 바로 html입니다. 예 그 다음에 css는 그 정보가 못생기면 좀 보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걔를 보기 좋게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css 바로 음 디자인을 담당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주인공인 자바 스크립트 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자바스크립트가 html 즉 바디 태그를 에 클래스네임을 바꿨더니 그 클래스네임에 해당되는 css가 적용됐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어 크게는 웹브라우저 또는 html 을 프로그래밍 쪽으로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자바스크립트가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html 은 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정보라고 얘기하셔야 되고 css 는 이라고 하면 디자인이라고 얘기해야 되고요 자바스크립트는 이라고 하면 제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수업의 가장 큰 틀의 내용인데 이 중에서 우리는 바로 이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html을 제어하고 그것에 따라서 css가 적용되는 방법을 우리 수업 전반에 걸쳐서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여정이 되겠습니다.